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사진과 사진 사이 영상과 동영상과 동영상 사이라던가 영상 사이의 장면 전환을 장면 전환 시간을 장면 전환 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테로 터치합니다. 다음에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고요. 고급을 터치해서 사진 배치는 3면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기본 사진 길이를 저는 최대 15초로 하였고요. 장면 전환 시간을 최대로 해서 5초로 했습니다. 5초로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하단의 만들기 짜이기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저는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몇 개 사진을 가져와서 장면 전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툭툭툭툭 터치해서 6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맨 앞으로 가서 여기 맨 앞의 장면 전환은 영상과 영상 사이죠. 여기에서 이 앞 사진과 뒤 사진 사이에 있는 플러스 이걸 터치하면 장면 전환을 넣을 수 있습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면 전환이라는 글자가 됐죠. 여기에서 저는 책 넘김 전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책 넘김 전환을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01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01번을 터치하겠습니다. 01번을 툭 터치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보세요. 전선이 이렇게 책 넘김 전환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시간 조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 밑에 이렇게 보면 장면 전환을 보세요. 10초까지도 10초, 20초, 30초, 15초까지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 전환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5초에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5초에 놓으면 이렇게 천천히 넘어갑니다. 이렇게 장면 전환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생겼어요. 최근 버전 키넬마스터 버전 6 이상에서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저장을 하고 나와서 이 다음 장면 전환은 여기 있죠. 여기도 적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처치를 하면은 이번에는 3d 점점 효과를 해 보겠습니다. 3d 점점 효과요. 이것을 터치해서 0.2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0.2분을 터치하면 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천천히 버려지죠. 이것도 역시 이와 같이 9.5초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의 길이가 영상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초가 달라지더라고요. 자 5초에 갖다 놓으면 이와 같이 5초를 할 수 있고 짧게 하고 싶으면 3초라던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갖다 놓으면 빠르게 진행되겠죠. 이와 같이 장면 전환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장면 전환 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장면 전환 시간 설정을 시간 설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каждый 한글자막 by 한효정